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아지면서 그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선택들의 조합이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은 정말 삶의 진명목을 담아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과 결정들 가운데 삶의 큰 행보를 뒤흔들어버리는 진로를 뒤흔들어버리는 결단은 인생을 통해서 몇 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의 진로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나 엄청난 이후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면 이를 두고 그냥 결정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도 결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단이라면 우리는 어김없이 일생일대의 결단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생을 통해서 적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의 일생입니다. 남자들을 만나다 보면 몇 가지 유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까불까불한 스타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난하게 편하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평범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더문 경우입니다. 진중하면서 동시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은 수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소수에 속합니다. 이들을 두고 저는 흔히 지사적인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발에 의해서 단식을 단행하는 한교환 자유한국당 대표를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좀 더 탐구하고 들여다봄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고교 입시의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런 진중하고 정치판에서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올고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도를 걸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정도를 걷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이나 성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흘러가더라도.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더라도 크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로 깊이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시류에 좀처럼 영합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야합이나 타협을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 유행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뒤에서 저 이야기를 자주 해야 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한교환 대표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단식을 결심하는 것은 그 어떤 결단으로도 대체할 수만큼 무거운 결정입니다. 이런 결단은 내면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장고뿐만 아니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확신과 신념이 실리게 됩니다. 그는 정치 세계에서 보면 정치초년생입니다. 정치판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면 이것저것을 계산하는 데 대단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왕설레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위혁을 위해서 단식이란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판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내린 결단의 이면과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현상을 잘 담아낸 문장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에게는 이번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결단으로 비춰질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좌파 연립정부의 장기 집권을 기어이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야합해서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제왕정 대통령에게 막광란의 권력의 칼을 제공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큰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올곧게 살아온 60대 남자의 흉중을 들어가 보면 그가 앞으로 어중간한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식이 가져올 파장을 주의깊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단식을 밟고 여당이 두 개의 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단단한 각오와 무리수를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나선다. 이런 그의 말에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교환 대표의 일생일대의 결단에서 저는 결기와 순수성과 진심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보를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의 행보가 한국의 전국에 향후에 미칠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